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한 김기현의 생각을 담은 이상적 개념 강의 아이디어 OT 영상이에요. 선생님의 베스트 시그니처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제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줬는데 좋아해 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조금씩 하나씩 녹여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추천 대상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능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수험생 정말로 누구나 다 도움이 될 강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얘들아 이 아이디어라는 강의에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알고 나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 교과서에 완벽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조금은 어려운 기출 문제까지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리는 강의,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개념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들 그리고 그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다 정리해 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들아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기초 개념을 다루는 파운데이션 또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푸는 킥오프 정도는 됐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디어로 들어오셔야 돼. 가끔 뭔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도 괜찮나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종종은 2, 3점짜리에 해당하는 앞부분 문제도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안 돼요.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됐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디어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어려운 3점 또는 4점 문항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죠. 선생님 제가요. 기본적인 문제는 푸는데요. 공식들도 알고는 있는데요. 조금만 어렵게 나오거나 조금만 포장지가 낯설게 느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 또 이해는 되거든요. 강의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막상 다시 풀려고 하면 야, 모르겠어. 또는요. 선생님 제가 어떤 기출 문제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답을 맞추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적용됐는지 제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고요.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제가 똑같은 문제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걸 질문했을 때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너무나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아이디어라는 강의에서는 수능 개념과 이 수능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다 보여드린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얘들아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야. 개념과 문제풀이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사고 흐름들을 정확히 정리하면서 보여드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디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좋아해줬던 점 중 하나가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제가 생소한 문제를 봤을 때 스스로 문제풀이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선생님의 슬로건 중 하나가 생각이 힘을 키우다. 라는 건데 앞에 있는 강사가 잘 푸는 거 보여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 김기현이 잘 푸는 거 다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풀이 과정들 다 보여드릴 거다.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 저 사람 잘 푸네 해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되잖아. 야, 저 사람은 잘 푸는데 내가 과연 이걸 실전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심이, 의문감이 들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은요, 너희들이 직접 고민할 수 있고 너희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고 아,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던져드릴 거다. 그럼 너희들은 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배우시고 계속 복습하며 적용하면서 체화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 게다가 선생님이 아이디어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EU 커리큘럼 기초 증각집, 커넥션, 컬렉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까지 다 일관된 관점으로 뚫어드리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건 김기현이 아니라 너희 자기 자신이야. 강의를 통해서 배웠으면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들고 너희가 스스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걸 선생님은 1년 동안 계속 반복해 드릴 거라는 거.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요. 선생님의 꼼꼼한 사고 흐름들을 아이디어 강의를 통해서 다 배우시면서 충분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꽤나 많은 친구들이 각자 풀이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는 얘들아, 여러 강의 또는 해설지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 시중에 있는 해설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히 수학 문제에 대한 해설지요. 수학 문제 해설지를 보면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풀이가 있어? 그럼 그 풀이에 대한 올바른 풀이가 적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왜 문제점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얘들아, 문제지의 해설지에는 올바른 풀이가 적혀 있는 게 맞지. 그런데 너희들이 해설지 언제 보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이 문제 왜 틀렸는데? 잘못 생각했으니까. 근데 왜 잘못 생각했는데? 그 왜 잘못 생각했는데? 그곳에 대한 조금의 고리,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 아예 없이 아, 이 문제 틀렸네? 근데 풀을 보니까 이 풀이 이해되네?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봐. 올바른 풀이 대로 풀까요? 그러지 않을걸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잘못된 풀이로서 똑같이 풀고 있을걸? 이 풀이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 해설지에는 당연히 올바른 풀이가 적혀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걸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자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샘의 아이디어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Q&A 게시판을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제가 이 과정에서 딱 어,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가지? 내가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의문을 갖는 순간 김기현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처럼 얘들아, 우리 창의적인 친구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못 풀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강의에 전부 다 녹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질 수 있는 오개념들 그리고 조금은 비효율적인 문제풀이 과정들 다 소개해 드리면서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까지도 소개해 드리는 강의가 될 거라는 거. 마지막, 여러 가지 개념 커리큘럼을 순환하면서 탈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들아, 개념의 악순환에 계속 돌고 돌고 도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뭔가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지금 제가 문제풀이가 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여러 개념 강의만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개념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풀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다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 하나의 아이디어 강의를 통해서 탈출하시면 되겠다. 알았죠?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첫 번째 얘들아, 아이디어 교재를 구입하시면 본교재와 부록이 함께 랩핑된 상태로 받게 될 거야. 본교재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록은 복습용 연습 문제와 해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본교재 안에 있는 연습 문제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3, 4점에 나는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들아, 난도는 어려운 3점, 너무나도 쉬운 기본적인 3점짜리 문제 없어 그리고 대부분 4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4점짜리 문제부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4점 문항까지 전부 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 강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평가원 문제의 중요한 거 당연히 맞지. 그렇지만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에서도 우리가 배울만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로서 난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본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쭉 연습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수능 개념들 다 공부할 거잖아. 그런데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그 아래쪽에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뭔가 복습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필기가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알고 푸는 건지 또는 그냥 단순히 풀이를 보고 기억해서 푸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연습 문제에 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다시 한 번 들어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습 문제, 해설지까지 함께 구성된 부분으로서 부록을 구성했다는 거 예제에 당하는 건 따로 복습할 필요 복습은 해야겠지만 따로 들어있진 않고요. 연습 문제에 당하는 게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단독으로 워크북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배웠고 김기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배웠는데 선생님, 제가 조금은 낯선 문항을 통해서도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이디어 본교재와 완벽히 싱크를 맞춰서 완벽히 단원까지 전부 다 맞추고 흐름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서 100% 자작문항으로서 워크북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해설지 당연히 다 구비되어 있고요. 아이디어 연습 문제와 유사한 난이도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어. 그리고 이걸 완벽히 내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친구들 워크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가장 좋다는 거. 그러니까 본교재와 워크북을 함께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는 무조건 클 거라는 거. 알았죠? 지금 교재, 언제 입고 되죠? 일단 공통과목에 다하는 수원수트는 12월 22일 그리고 선택과목에 다하는 29일 정도를 예정하고 있어요.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얘들아 인쇄소 사정에 의해서 앞뒤로 1, 2일 정도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각 단원별로 얘들아 항상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단원에서의 목표와 유의점을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 거야.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얘들아 이쪽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이런 부분을 목표로 공부하자라는 것들을 다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둔 부분이고요. 개념과 예제가 함께 구성된 부분을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한 줄 선생님이 전부 다 타이핑을 쳐서 썼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와 싱크는 무조건 다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필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강의, 칠판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따라 적어야지 라고 부담가질 필요는 없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백, 공백에다가 조금씩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적혀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단순히 개념을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요. 줄글을 읽는 거 중요하기는 하지만 뭔가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와닿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운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지?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 예제와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조그만 어려우신 연습 문제까지 다 풀게 될 거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각, 증명, 참고, 주의에 다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아이디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가 좋아해준 또 다른 이유 여기는 생각 이라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은 얘들아 개념과 문제풀이의 그 연결고리를 너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던져드리려고요. 단순히 추상화해서 얘들아 그냥 이렇게 풀자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 라는 걸 한글로 명시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 내가 일관된 관점으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풀이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이 아이디어에서 배운 이런 생각들이요. 언제까지 쓸 거라고? 수능 날까지 계속 선생님이 다 보여드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1년 풀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아 선생님의 강의만 내가 제대로 체화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챙겨갈 수 있을 거다. 알았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명 그리고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참고와 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 얘들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된다. 이런 오개념 가지면 안 돼. 라는 부분까지 다 적혀 있을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럼 강의 구성과 특징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드린 부분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싹 다 정리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구성은 개념 설명 예제가 포함된 부분과 이제 개념이 함께 설명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어려울 수 있는 기출문제까지 어떻게 풀까? 연습문제 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스튜디오와 현장 강의 복합적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너희들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 스튜디오 버전은 개념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연습문제에 해당하는 건 조금은 현장감을 살려서 현장 강의가 함께 업로드 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들아 스튜디오 버전으로 올라가는 개념 강의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선생님의 작년 강의가 그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 이 과정에서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찍기 귀찮아서 그러신가요? 라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게 얘들아 선생님은 현장 강의만 올해 겨울방학에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 똑같은 강의를 세 번 이상 똑같이 찍어요. 그걸 그대로 올려도 되겠지. 근데 선생님의 강의를 모니터링 할 때 작년 강의를 봤는데 야, 이쪽 개념에서는 더 이상 개념의 틀이 변할 게 없고 더 이상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다 정도로 느껴지는 강의가 있단 말이야. 이 개념 설명으로 완벽하다라는 것들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치만 기조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돼야겠는데 또는 여기서 바로 연습문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제 문제가 더 들어가야겠는데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새롭게 다 촬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습문제에 해당하는 것 또한 실제 우리 기조에 맞춰서 다시 다 구성이 될 거다 보니까 새롭게 촬영이 될 거라는 거. 알았죠? 강의 일정이요. 전 과목 2월 내로 완강이 되고요. 수원, 수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 정도로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 같아. 그래서 변동사항 각 과목 개강일에 Q&A 게시판에 공지될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대략적인 수강 시작 가이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목표 일정. 기본적으로 얘들아 공통과목 두 과목을 병행한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내가 겨울방학 때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약 7주에서 10주 정도를 잡고 두 과목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거 같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현장에서 수원, 수2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면서 8주에서 9주 정도를 잡고 공부한단 말이야.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강을 들으면서도 그 현장 강의 일정과 비슷하게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제가 강의를 겨울방학 때 시작하지 않고요. 지금 이 OT 영상이든 강의 영상이든 제가 연중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6월 평가한 전 또는 6월 평가한 이후 이때 시작하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름인데 왜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은 목폴라를 입고 있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작을 언제 하든 상관은 없어. 다만 중간에 시작했다면 당연하게도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 겨울방학 때 끝낸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조금 늦게 시작했다면 당연하게도 조금은 빡세게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두 과목 병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주 정도를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추천 과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이디어와 워크북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너지 효과를 너희들한테 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와 워크북 함께 공부하시고 이후에 아이디어를 2회 독하면서 4점 기출 생각집을 함께 시작하시면 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요. 아이디어 하면서 조금은 바로바로 기출 생각집을 풀고 싶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아이디어와 4점 기출 생각집 같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해. 그러니까 4점 기출 생각집 바로 시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워크북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죠? 수강 분량에 대한 질문도 종종 있는데 선생님 제가 강의를 몇 강씩 어떻게 들어야 되죠? 이거는 당연히 각자 상황 그리고 각자 공부 역량에 따라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아 현장 강의에서 하루에 3시간 반 그러니까 3강 정도를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하루에 3강에서 5강 정도를 권장하고요. 이게 이제 뭔가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그럼 제가 하루에 10강씩 들을 말이 되겠어요 얘들아? 하루에 10강을 들으면 강의를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거지 이게 완벽히 늦기는 안 돼. 알았지?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시면 될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럼 예습과 복습 가이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예습은 얘들아 필수까지는 아니야. 예습은 권장이다 권장. 그래서 내가 줄글 쭉 읽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습 문제도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줄글을 읽고 났는데 연습 문제를 풀기가 조금 버거워.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 다시. 개념 강의니까 실제로 이런 개념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강의에서 다 보여드릴 거야. 강의를 듣지 않았으니까 연습 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연습 문제 안 풀리는 거 가지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연습 문제 고민 시간은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 부분에서 막혔으면 그 막힌 부분을 김기현이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뚫어내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 알았지? 다만 강의를 이해하는 걸 안다. 공부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선생님 정말로 이제 강의 열심히 잘해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야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출문제 정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됐네? 라고 착각해서 야 나 공부 열심히 했다. 생각해봐. 김기현이 너희들한테 알려드린 것 뿐이지 이게 완벽히 내 것이 됐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했다. 라는 걸 공부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보다 복습이다. 복습은 당연히 필수죠. 지금 복습 어떻게 하죠? 일단 교재 줄글. 당연히 한 줄 한 줄 정독해서 다 읽으시고요. 연습 문제 다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연습 문제 다시 풀 때는 연습장에 다시 풀어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복습용 연습 문제 활용하셔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선생님 2024학년도 아이디어랑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 얘들아 2024학년도 아이디어랑 강의 속의 김기현이 다르기는 하겠죠. 1년 정도 나이를 먹은 김기현이 있긴 하겠지만 작년의 김기현과 올해의 김기현 어느 단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희들한테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개념의 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재 기술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다만 단원별로 조금은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의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제와 연습 문제 구성은 대부분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지금 2024학년도 아이디어 교재로 2025학년도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념 부분은 비슷하겠지만요. 문제 부분은 순서나 문제의 위치나 문제의 구성이 다 다를 거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2024학년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2024학년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 알았죠? 그리고 난이도는 비슷하게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선생님 저 아이디어 난이도가 너무나도 좋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 제가 좀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하기 전에 파데화 키고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 선생님 제가 파데화 키고프를 했는데 아이디어가 좀 어려워요. 그 정도는 견디셔야 된다. 이 정도 안 하고 기본적인 점수 받으려고 하시면 그거는 도둑놈신부야. 어렵게 느껴져도 선생님이 전부 다 너희들한테 떠먹여 드릴 거란 말이야. 너희들은 씹고 삼키기만 하면 돼. 복습하면서. 알았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공부하셔야 된다. 두 번째. 선생님 해설지만 보고 혼자 공부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개념 강의. 안 된다. 해설지를 드리는 건 너희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넣어둔 것 뿐이지 실제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강의에서 다 설명드릴 거야.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단순히 풀고 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비효율적인 생각들. 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강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강의 들으셔야 된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기출 생각집이랑 병행해야 되나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어.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 일단 아이디어 워크북이 베스트. 근데 지금 제가 워크북 풀기에는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제가 잘 풀려요. 라는 친구들은요. 기출 생각집 4점짜리 같이 풀어도 괜찮죠. 지금 복습용 연습 문제 언제 푸나요? 이것도 이제 복습할 때 당연히 푸시면 되지. 그런데 강의를 들었지? 그럼 강의를 들었으면 줄글을 읽으면서 각각의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는 연습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든 다 다음 날이든 조금은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풀면서 복습하시면 된다. 그리고 푸는 과정에서 애들아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은 체크해 두시고 또다시 나중에 한번 더 풀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선생님 아이디어 완강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아이디어 개념 강의 이 하나의 강의로서 우리가 필요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 다 정리하는 강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완강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셔야 돼. 앞쪽 개념의 악순환에 갇혀 있으시면 안 돼. 그 다음 단원, 다음 커리큘럼 아이디어 했으면 기출 생각집 가줘야죠. 기출을 했으면 그 다음 커넥션 가셔야죠. 알았죠? 그래서 가끔 얘들아 완강 후에 선생님 제가 완강을 하기는 했는데 이 앞부분이 제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장점이 뭐라고? 1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드리면서 너희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면서 주입시켜 드릴 거라고. 아이디어 앞쪽에서 배운 부분들이요. 너희들은 스스로 줄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볍게 복습하시고요. 커넥션 기출 생각집에서 비슷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계속 정리해 드릴 거야. 그럼 그 정리할 때마다 아, 이 부분 내가 배웠던 거지 라는 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2022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한 아이디어 강의 OT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당연하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라면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해드릴 거란 말이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의지를 갖고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